내가 고분 말이 많아 그러니 그냥 지나칠 생각은 말아 너를 그낸 처음본 순댄부터 내 하루는 너로 꽉 채워졌어 시간이 지난데도 계절이 때문에 다 폭로해버릴 것 같아서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와주하면서 네..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줘! 침을 쳐서.. 아니 왜냐면 사실 에이핑크에 있을 때는 윤지가 긴장을 완전 안 해가지고 아빠 엄마 같은 스타일인데 이런 애기 같은 모습이 저희도 신기하네요 소룡부미씨에게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문자 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.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게이는 무료입니다.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. 에이핑크 일도 없이 치겠다. 하하하하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이제는 그래서 맞아요. 감사합니다! 제와라 제와라 맞아요. 감사합니다! 제와라 제와라 칭찬이 좀 약해가지고 자 자 맞아요. 제와라 제와라 어떤 노래 평생 고기 안 먹기들 평생 밀가루 안 먹기 아우 열받아 벌써 열받아요 어떡하지? 저는 이제 밀가루를 안 먹기 어떻게 그래지? 제가 밀가루를 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왜요? 왜요? 제 속이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아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와라 제와라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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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와라 지금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